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석 선생님입니다. 우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해서 수능까지 본다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크게 수능에서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봤던 역대급 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쉬운 시험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된 게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과 잠깐 비교해 보자면 우선 문법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6월 평가원도 문법 문제가 쉬웠었는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문법 4문제 그 중에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똑같은 문제가 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비교급 문제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선생님 교재로 봤을 때 이번 문법 문제는 선생님 앞부분에서 다 설명한 2과에서 4과 사이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뒷부분 이제 6과부터 나오는 문법들이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문법 내용들이 싹 다 사라졌다. 아까 얘기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나왔던 비교급 문제도 우리가 7과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비교급이 없어지면서 2과에서 4과 사이에 뵀던 그런 문법 문제만 나왔다라는 게 이번 문법이 아주 쉬웠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전에도 좀 까다로워했던 시간 문제 전혀 변형 없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 문제도 딱 도시 하나만 물어봐서 학생들이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날씨 표현도 그냥 단어 하나로만 알아찾을 수 있게 쉽게 표현됐던 게 이번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파트는 지문은 좀 길었지만 인물 문제 하나만 약간 좀 까다로웠을 뿐이지 나머지는 특히 이제 뭐 여행 떠나는 그 문제는 거의 떠먹여주다시피 한 그런 문제 하나 있었죠. 그래서 문화 파트도 굉장히 난이도가 낮게 나온 시험이지 않았나.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단어만 잘 암기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이 얼마나 쉬웠는지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돼 있는데 뭐 이런 문제 틀린 사람은 없을 거야. 해석만 한번 해보면 후나 바이툰 여기 집이 있다. 그 밑에는 후나카 자발론 저기 산이 있다. 굉장히 뭐 해석하면서도 너무 쉬운 그런 문장인데 여기서 이 문장을 해석은 누구나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해석하는데 끝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수능에서 어려운 문법 나올 걸 대비해서 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 우리 개념 교재 구가 해석이었던 내용인데 명사문의 도치가 있었죠. 자 명사문은 동사가 없는 문장이요. 주어, 수러 이 두 가지가 있었던 문장이 구성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동사가 없는 명사문은 주어, 수러 두 가지만 있으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국어에서 배운 내용이 뭐냐. 이때 주어가 비안정의 상태고 수러가 전치사 또는 부사가 될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주어, 수러, 도치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도치문이야. 원래는 알바이트 후나 이런 문장이 돼야 돼. 주어, 그 집은 후나 수러 여기 있다. 그런데 주어가 비안정의 상태가 되면 정관사 R이 빠지면 바이, 툰, 후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주어가 비안정의 상태고 수러가 후나 여기라는 부사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주어수러 도치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후나가 앞으로 튀어나고 바이, 툰 비안정 상태의 주어가 뒤로 빠진 도치된 문장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 국어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까먹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다음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죠. 후나카, 자발룬 돼 있는데 원래는 주어가 자발룬이야. 산 그 다음에 수러가 후나카 적이라는 부사인데 주어가 비안정 상태고 수러가 후나카 저기가 돼 있으니까 도치가 돼서 후나카, 적의 자발룬 산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지만 단순히 1번 아는 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국어에서 배웠던 도치된 문장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세요. 다음 2번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밑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별을 가진 것은 돼 있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면 만후와 그는 누굽니까? 후와 그는 아케인의 남자 형제 사미일 사미르입니다. 자 여기서 모음별 물어본다 그럼 모음교 순서 본다 그랬지? 봤더니 아 이운 인데 여기서 이장몸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아이운 별 찾아주면 되겠네. 그 정답은 5번 사기일 아이운 별이 되고 사기일 하면 작은 또는 나이가 어린 이런 형사였어. 자 나머지 단어들 한번 뜻 알아보면 윽트운 하면 여자 형제였고 월라둔 하면 소년 3번 타스운 돼 있는데 타스운 하면 티사 숫자 9에 아이운 형태 그러면 서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홉 번째 이렇게 돼 있고 4번 자도관론 되는데 뭐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자도관론 하면 넷가 이런 단어가 되겠다. 물이 흐른 넷가 그걸 얘기를 한 거야.